김치국수 제가 이제 카드간 먹도록 할 때 식사라도 도적하고 싶어들 때 김치국수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추운 오늘 따뜻하게 넣겠습니다 전부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를 못 보고 지나가시는데 우리가 저랑 리에랑 제일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제일 미쳤어요 그렇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편히 우리가 요즘 새롭게 미국인들 기사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큐티 섹시어 썸 앤 썸 블라썸 쏙쏙쏙쏙쏙 커피 맛지고 좋아하는 러블렉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김치볶음밥을 준비했는데 제가 음악 중에서도 항상 김치볶음밥 맛집이 있어요 국와먹으면서 이 맛에 팬분들에게도 전해주셨다고 해서 김치볶음밥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김치볶음밥을 그냥 올려놓고 사랑 많이 드시고 불렁돈 넉 자랑하시고 그렇게 찾아와주셔서 보고 많아서 마지막으로 존째 1마디 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. 네. 고맙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자 왼쪽 분 누구 이름.